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가 지리산에서 매년 1천 그루씩 말라죽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최근 10년 사이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구상나무 군락지인 지리산 돼지령 근처입니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채 하얗게 말라죽은 구상나무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꺾이고 쓰러진 나무도 상당수입니다. 푸른잎을 띈 성안나무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대부분 수령 50년 이상 된 나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죽은 나무의 껍질은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말라 쉽게 벗겨집니다. 해발 1,5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서 사는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고유종입니다. 지난 10년간 지리산에서 고사한 구상나무 구상나무는 9,974그루. 천황봉 군락지가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말라죽은 구상나무 115그루의 나이태 분석 결과 60%인 69그루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야봉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산 관측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반야봉은 연평균 기온이 0.79도 높아졌고 봄철 강수량은 줄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리산, 설악산 등 6개 국립공원 내 고산 침엽수 7개종의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용시입니다. SBS 이용시입니다. 김상현입니다. 김상현 Yang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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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